저에게는 군대 동기인 장도팔이 있습니다. 장도팔이랑 장살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. 오늘은 제가 대학교 축제에 와서요. 도넛 한번 팔아보려고요. 오늘은 꼭 성공하겠죠? 자, 한번 팔아보자. 자, 도넛츠 사세요, 도넛츠. 나츄나츄 도넛츠. 도넛. 도넛. 도넛츠 사세요. 도넛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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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, 야, 뭐야? 가만히 있으라 그래, 왜 그래? 원래 이런 느낌이야, 해도 돼. 아, 뭔 소리야, 외국인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현선아, 너 좀 작작하고. 아니, 어학당 다니는 애들이야. 아, 가세요. 가세요, 가세요. 그냥 김톡톡 먹으러 가자. 가자. 안녕. 그래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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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런 사람 던져가지고 진짜. 야, 나도 이거 어머니 사 먹으러 온 손님이야. 아이고, 도넛츠다 좀 줘봐. 뭐, 알아서 하나 줄 테니까 있어. 이건 뭐야? 야, 장덕과. 야, 지금 뭐 하는 거야. 그거 조심해. 야, 어깨 싹 나갔네, 진짜. 이게 뭐야, 이걸 내 줄 어떡해. 야, 내가 조사했잖아. 저기 왜 가고 있어. 아유, 아유. 진짜. 아유, 진짜. 뭐야? 아유. 에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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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. 에헤. 에헤. 보송보송해졌네. 안 그래도 기름이 많이 올라오는 차였어. 보송보송한 피부. 아유, 디 클렌징 스킨캔에 포밍 클렌저. From U's Troubles and Us. 아이, 뭔 소리 아니야? 이상한 소리가 없어. 자, 도넛 식사하세요. 야, 루나야. 야, 여기 어쩐 일이야? 잘 지냈어? 아, 잘 지냈지 뭐, 그냥. 도넛을 팔면서 살고 있다, 그냥. 오! 오빠 사장님 됐구나. 아, 무슨 사장이야. 아, 축하해. 야, 날씨가 좀 안 좋아가지고 요즘. 아, 그치. 너무 덥지, 요새. 더워, 장사도 너무 안 된다. 진짜 핫해, 날씨가. 헛! 핫! 핫! 핫서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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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하 너무 더워 핫서머 야야야야 너 뭐하는 거야? 왜? 그냥 뭐해야지 뭐 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지 알았어 가만히 있을게 그래 더우면 진작에 나한테 얘기하던가 내가 선풍기 틀어줄 수 있는게 이쪽이야 내가 선풍기 틀어줄 테니까 알았어 고마워 오빠 야 바람 가니? 아 추워 아 추 아 추우 뚜yw parse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야 야 야야 cotton 야 야 야 야 야야야 야 누나야 그럼 과해 야 너 뭐야 도넛이나 사가 팔도 가라 도넛치? 어 3000원이니까 이거 이거 가지고 그냥 가 고맙습니다 사장님 맨손으로 받을 수 없지 야 너니까 이렇게 싸게 주는 거지 뭐 내가 딴 사람이면 그 정도 주겠니? 하나 둘 셋 여기 3,000원 야 3,000원 돈으로 주는 거 필요 없는 거 말고 오빠 이거 한창이 얼마인 줄 알아? 난 그냥 3,000원이 필요해 이거 아 오빠 저희 뭐 아는 사이인가 본데? 아 인사해 내 친구 장도연이고 예전에 나 알고 지내던 그 엑스동생이었던 그 동생인데 이번에 FX 활동하고 있어 루나라고 리더야 아 근데 언니 오빠랑 동갑이신가봐요 네네네 아 그럼 저보다 언니이시겠어요 예 뭐 그렇죠 오 나 어떡해 언니 이게 뭐야 나 어떡해 언니 언니 난 말한테 잃어봐 내 그 사람 언니 모르겠어요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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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 알았어요 재밌는 분이시네 나는 좀, 나랑 기가 안 맞는다. 둘이 얘기해. 나는 좀 안 맞네. 둘이 같이 얘기해. 그래, 누나야, 너 좀 과한 것 같아.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그래야지. 야, 장동판! 감사합니다! 장동판! 야, 장동판! 일렉트리 샷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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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그만해. 넌 너무 과하다. 아니, 사람이 감전됐는데 그 춤이 나아요? 대단하네, 진짜. 야, 그러게. 나는 그걸로 왜 갔어? 위험하다고 그랬잖아. 네가 이쪽 가서 이거 밟으면 네가... 아, 박사르다! 아! 딜렉트리 샷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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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그만! 대단하시다. 세상에. 야, 과하다 못해. 너무 진짜. 창피함을 모르겠는데. 야, 이거 정기 먹었더니 이거 장난 아니네. 야, 나 동치미 국물 좀 먹고 올 테니까 좀 얘기 좀 하고 있어라. 그게 무슨 상관이야. 너 챔피언에서 도망가는 거 아니니? 야 저거 못 봐주겠다 진짜. 아니 세찬이랑 잘 아시는 사이였나 봐요? 아 네, 제 전 남친이에요. 오빠가 저한테 관심도 있고 그리고 제가 워낙 프리해가지고요. 아니 뭐 프리한 건 프리한 건데. 음악 꺼요. 음악 꺼요. 아니 저기 그만하세요. 이게 뭐 하는 거야 진짜. 안 창피해요. 한국말로 해요. 한국말 잘했잖아. 쩍쩍하고 나가줘요. 아니 이거 장사하는 게 뭐 하는 거야 진짜. 미안해요. 엠카운트다운 가서 해요. 요이를 잘못 알았어요? 가요. 제가 빌게요. 가요? 난 너무 창피해서 안에 닭살 다 돋았어요. 이게 뭐예요. 알아서 갈게요 이제. 그래요 진짜.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자꾸 저러. 어머머. 대단하네. 어우. 어우. 아휴. 아휴. 야. 진짜 어디 있어. 이게 뭐야. 같이 자기도 낯짝이 있으면. 야 이게 뭐야. 그만해 진짜. 내가 너랑 있으면 아무튼 되는 게 하나도 없어. 진짜. 아휴. 쟤 이상한 거 같아. 나한테 신경질이야. 됐어. 너랑 할 말도 없고. 야 이거 이상한 애나 만나. 야 장도판. 야 장도판. 내 마음 그거 아니란 말이야. 거기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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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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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. 방금 진행한 범인 못 봤어요? 제가 범인입니다. 아휴.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. 제가 훔쳤어요. 너희 다시 뭐 훔쳤어? 뭐 훔쳤어? 장도연의 마음이요. 저에게는 군대 동기인 장도팔이 있습니다. 오늘 장도팔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산책하자는 핑계 대고. 오늘 진짜 꼭 고백하려고요. 하아. 도팔이 아직도 안 오네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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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 부른 거야? 아 그냥 뭐 산책이나 하고 뭐 그냥 할 얘기도 있어가지고. 야 그래도 이 시간에 나오니까 몸도 찌뿌둥해야 돼 좋다해. 아 그래. 너도 몸 좀 풀어. 아 그래. 몸 좀 풀어. 아휴. 아휴. 몸 좀 풀어. 왜? 뭐 하는 거야. 왜? 몸 푸는 건데. 아니 몸을 왜 거기만 풀어. 사타구니가 뭉쳐서 그래. 아니 그래도 왜 거기만 풀어. 내 건데 뭐 어때. 딴 데도 풀고 그래. 그래 왜 왜. 뭐 할 말이 뭔데 해. 아니 야 동네에 나오는데 산책하는데 꼬라지가 또 이렇게 보냐. 아휴. 내 옷이 어때서 그래? 별로야. 그냥 좀. 어딜 보는 거야. 뭐야. 뭐야. 어휴. 야 웃긴 여자는 그냥 지나가면 되지. 여기서 그. 고개를 왜 돌리는 거야. 다 크다고 다가 아니야. 정신나간 놈아. 뭐. 중까지 일려가면서. 중까지 일려가면서. 열받으니까. 열받으니까. 뭐가 열받으니까. 치워. 저리. 어디 치워 붙어 있는 건데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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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 봐. 여기 개미집이 떨어져 있네. 아휴. 주워야지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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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미집이 어디 있더라. 아휴. 어서 개수작이야. 어서 개수작이야. 어서 개수작이야. 아휴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어디 있어. 여기 있어. 어디 개수작이야. 이상한 짓 하고 있어. 아휴. 갑자기 머리 때리면 어떡해. 그럼 머리를 때려주면 어딜 때려. 아휴. 빨리 할 말 얘기해 빨리. 짜증 나니까. 할 얘기가 있는데. 말 안 하고 뭔데. 어휴. 왜 이래. 모지리마냥. 이상한. 물 좀 먹고 내가. 미안해서. 어휴. 물이 틀냐 또. 어머어머. 아휴. 뭐야 신호야 뭐야.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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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선이 이쁘네. 우리 세찬이. 아휴. 촉촉해. 아주 춤 만나면. 촉촉해. 개비집이나 죽으러 가야겠다. 여기 어디 있었는데. 할 얘기가 있어도 그냥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. 빨리 얘기해 짜증 나니까. 하나 둘. 하나 둘. 하나 둘. 하나 둘. 야 장동판 조심해. 야 귀 좀 봐야 될 거 아니야. 야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갈 거. 니가 그냥 밀쳐서 그런 거 아니야.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다칠 뻔했어. 야 자전거 골을 봐야 내가 다치게 생겼나. 니가 다치게 생겼나. 뭐하는 거예요. 가만히 있어 다칠 뻔했어 너. 뭐야. 지금 뭐하는 거예요. 뭘 뭐하는 거예요.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. 자전거가 지나가면 사람이 비켜지. 이 사람아 자전거가 비켜야죠. 아휴 왜 이래. 야 너 우리 딱 보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인마. 뭐하는 사람이요. 올림픽 나가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야 인마. 말같이 떤. 뭐야 일부러 시비 거는 거예요 뭐예요. 뭐 시비. 야 시비. 시비란다 시비. 시비는 자식아 3, 40이다 인마. 이르게 시비 자식아. 뭐가 좀 장난하는 거야. 이봐 그냥 가세요. 싫다면. 막고 갈래 그냥 갈래. 뭐. 막고 갈래 그냥 갈래. 아 어머. 하. 야. 맞았다 가자. 나 원래 맞고 갈라 그랬어. 금메달. 금메달. 야 이거 조심했어야 될 거 아니야. 아니 왜 이래. 야. 니가 언제부터 내 걱정을 했다고 그래. 걱정 안 하게 생겼어. 아휴 나 저기 피곤하다. 빨리 할 얘기나 듣고 갈 테니까. 빨리 얘기하라고. 뭐 너 할 얘기도 없지. 아휴 그냥 나 갈 거야. 야. 야 장도팔. 야 미쳐나 왜 이래. 어떻게. 잠깐만. 이 꼴을 하고. 야 사람 많은데 왜.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어떡해. 어떻게 하지. 야 장도팔. 어. 왜 난. 니 앞에 있으면 이렇게. 어 어떡해. 이게 신발끈이 풀리고 그러냐. 이런 거 좀 집중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거. 야 이제 좀 됐다. 야 신발끈이 좀 풀렸다. 야. 재밌니. 너 사람 진심 갖고 이렇게 장난치니까 재밌어. 너 뭐야. 내가 좋아. 싫어. 내가 좋으면 좋다. 싫으면 싫다. 말하는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고. 너 진짜 비겁한 거 알지. 나 이제 더 이상 니 장난을 노려나고 싶지 않으니까. 내가 니 앞에서 꺼져줄 거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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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가 시켜줄 거 아니야.